그 애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 애가 어떤 애입니까? 천방지 쪽으로 날뛰는 그 애가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설득이나 충고를 듣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였다면 벌써 들었겠죠. 듣고도 한참 지났겠죠. 그리고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도록 그렇게 악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과 해동을 했네요. 8월 15일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가 오고 왔는지도 궁금해하고 주호영 씨가 이준석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해하고 이준석이 뭐라고 답했는지도 궁금해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준석의 행보가 어떨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순해지겠습니까? 어른들 말을 좀 듣겠습니까?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한 게 뭡니까? 그냥 육두문자를 날리고 막 치고 박는데 그런 친구가 여러분 주호영실 앞에 놓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벙숭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야기 안 듣겠죠. 사람이 생긴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극한치로 달려가겠죠.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마다 저마다의 관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참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비공식 비공개 해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죠. 취재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고 기자들이 열심히 해서 적은 겁니다. 주호영과 이준석이 8월 15일 저녁에 비공개로 만났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이 지난 8월 15일 저녁에 만났는데 주호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준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그렇게 취재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입장문 같은 게 없었던 걸로 봐가지고 서로 입장만 하긴 하고 평행선을 달리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주호영 위원장은 이준석에게 양두구역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곡위에 비유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거친 표현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렵게 정권 교체로 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다. 멈추는 것이 좋겠다. 어렵게 정권을 획득했던 쉽게 정권을 획득했던 간에 출범한 지 여러분들 100일 조금 지난 그런 소위 행정부 수장을 향해가지고 양머리를 하고 개고기를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한테 누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4.15 총선 이후에 이준석이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하는 날뛴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거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말장난으로 계속 다른 사람을 꼴리는 겁니다. 그럼 다 입을 다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만나고 난 이후에 좀 순치가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4.15 총선 이후에 2년 정도 이준석이 보여온 행보를 보게 되면 너무나 뻔한 거죠. 논리 없고 합리 없고 정거 필요 없고 오로지 말장난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는 그런 식인 거죠. 주호영 위원장과 이준석의 만남은 공개되지 않았고 주호영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만났다는 이야기죠. 기자가 만났으니까 물었을 때 만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런 내용이니까 알아서 처리하게 되면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나는 것을 두고도 사람들이 설망술래가 있겠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고 진작 만나서 이야기가 될 사람 같았으면 지금까지 왔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만나서 또 무마한다고 그 친구를 무마하면 어떻게 할 건데 더 큰 화건이 될 거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또 만나서 마지막이라도 마지막으로도 가능성이 좀 낮더라도 해보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겠습니까. 주호영 위원장 입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주호영 위원장 입장이 돼보게 되면 그래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만나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은 주호영 씨 생각이고 60대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각이고 이준석은 완전히 그런 세대를 두고 그냥 꼰대로 생각하니까 척결해야 되는 꼰대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뭡니까.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다선 의원이든 관계없이 그냥 뿔로 막 치고 박지 않습니까. 정의를 지켜라 님이 비분 관계에서 말씀하시니 이게 나라입니까. 범죄자들이 법을 바꾸자는 세상 범죄자가 큰소리치는 세상 범죄자들과 같이 놀아난 법 집행자들 범죄자들을 따른 능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국민파리 국힘당은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을 딱 이 기사에 대해서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밑을 보니까 뭐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의 어떤 편집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서 안 되니까 댓글에 여러분들 가장 윗부분 백자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국힘당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여기서 또 이준석을 끌어안으려고 이러니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하다못해 지푸라기라도 잘라야 됩니다. 성대립님 주장인데 찬성이 243명 반대가 15명입니다. 그처럼 반 이준석 반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시중에 평배에 있다는 겁니다. 박영진님은 무슨 스톤을 내보내라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은 아니다 버리는 것에 남는 거다. 여러분들 224명이 찬성하고 19명이 반대입니다. 강재찬님 주호영씨 당신 이번에도 이준석 편되면 당신도 아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그 뒤에는 소개할 필요가 없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호영씨가 이준석을 만난 것 자체를 뭡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도 의견을 한번 남겨보시죠. 여기 북풍통일님이 아주 명언하셨네요. 이준석 자체가 젊은 꼰대입니다. 늙은 꼰대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일단 말이 빠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긴급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설문조사입니다. 이준석이 좀 조용해질 것 같습니까. 8월 15일 날 주호영과 이준석 비공개 해동 주호영 대통령 비단 자제를 요청한 듯 합니다. 3시간 전에 했는데 1만 1천 명 정도가 참여했고 91%가 조용해지지 않을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말 안 들을 것이다 이 의견입니다. 그 애는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아이가 말을 듣는 아이 같으면 벌써 뭡니까 상황이 이까지 오도록 안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가장 적어볼 때는 참담한 그런 당대표 만들어진 당대표 당원들이 뽑지 않은 당대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용해지지 않을 것이다 91% 조용해질 것이다 7% 잘 모르겠다 2%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조용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조용해지지 않을 것이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왜 이준석이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날뛸 것인가 조용해지지 않을 것인가 그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편집 의도를 제가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댓글 125개 가운데서 가장 위에부터 3번을 잘랐습니다. 태생적 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죠. 성인 남자는 참 잘 안 바뀝니다. 4.15 총선 이후에 그가 보여왔던 행보대로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가겠죠. 그리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건 전혀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건의 단초에 해당하는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서는 단 한 마디도 뭡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 해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았던 거죠.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지 정장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아주 제가 볼 때는 독특한 캐릭터의 인물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다른 차원의 그런 인물들을 만나 가지고 기성세대에 속하는 60대의 주호영이나 권성동이나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싸워 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논리가 필요 없고 합리가 필요 없고 정거가 필요 없고 오로지 말장난과 말빨 가지고 모든 것을 시두르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백중현 님은 이 사람은 당대표로서 갖춰야 될 덕목인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양식도 없는 아주 철저히 계산된 사욕과 탐욕이 디범벅이 된 정신세계를 가졌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더 강군할 것이다. 거기에 한 표를 던진다. 이렇게 백중현 님이 91%의 자기와 표를 던진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직과 정치적 야망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잠시 자신이 머물렀던 그런 당이나 새로 출범한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할 거다 이야기죠. 정확한 진단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삼돌이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해질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48명이 찬성을 합니다. 만나서 인사할 일은 만무하고 주호영이 쓸 카드라는 게 전당대를 늦게 열어서 준석이가 경찰 조사에 기소되지 않으면 당대표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 이 정도 카드밖에 없을 건데 그것 자체로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준석은 뭐 그 정도에 만족할 것이고 뻔한 시나리오는 뜻합니다. 당대표 출론은 또 되겠죠. 왜 당대표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의심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여론조사 결과도 만들고 당대표 선거 결과도 만들고 공직선거도 만들고 있다고 의심하는 거죠. 그 증거가 매일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민이 1등이고 이준석이 2등이고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내놓는 겁니다. 작전 개시를 한 거죠. 박용하님은 망나니가 저런 거네요. 자신만 생각하고 당이나 국민들이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되는지. 결국 끝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추잡한 인간으로 전략된지 모르지 철부지입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고 절대 조용히 지낼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조용히 만나든 조용히 할아버지 만나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인 91%가 이준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강분할 것이고 거기에 지하자 박수를 치는 방송국들 그리고 언론사들이 다 속속 등장할 것이고 또 그것이 뭡니까 기회를 잡아가지고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준석에게 유리한 판을 짜주겠죠. 어쨌든 간에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다시피 이 사안이 별난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이준석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무결성이 무너지고 그 전초단계로 여론조사가 여러분들 무너진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비용청구서입니다. 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해법이 나오는 거죠. 다들 비급하고 쉬쉬하고 자기한테 불똥이 떨어질까 걱정이 돼가지고 입 다물고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그렇게 비급하게 그동안 처신해 오고 4.15 총선 이후에 자당 후보가 130여 명이 이름 재건표를 신청했는데 단 한 차례의 법률 지원이나 옹호 성명사나 국민의힘이 나온 적이 없고 국힘당이 선관위 눈치를 보는데 급급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피고인 선관위 측의 당대표 이러면서 선출을 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비급한 사람들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 없죠. 국민들이 참 불쌍한 거죠.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니까 국민들 실제 여러분들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여론조사도 뚝딱 선거결과도 뚝딱 이러니 뭐 이렇게 뭡니까 까불고 날뛰는 겁니다. 8월 13일 날 여러분들 기자회견 마치고 나서 외람되게도 저도 당대표의 2위에 선택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야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룬 것은 이준석 문제가 그냥 이준석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의 시작점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교사 의혹에 출발했지만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고 이준석이 기고만장해서 여러분들 기자회견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생쇼를 뿌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답지 않고 당대표 경선이 당대표 경선답지 않고 모든 것이 뭡니까 주물럭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기는 발생한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뭡니까 대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